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결국 그는 아마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. 이는 미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보고서에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GSTM 트래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전 금리 동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일찍 했어야 한다며 파월 의장이 하는 일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세게 비판하고 올해 연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자 1%포인트 수치까지 제시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.